수평자를 이용해서 안테나 각도를 끼얼러졌네요 점검합니다 노트 하나가 분실됐습니다 잘 조여서 단단하게 잘 조였습니다 튼튼하게 잘 조여 졌습니다 히드포인트 매칭박스 레이디아 가이드 가이드 내놨습니다 성능은 좋았습니다 코스프라프트 R8 버티컬 안테나 박스도 점검합니다 안테나 셀렉팅 릴레이 렛츠 릴레이 예 예비 전원 예비 전기상 공간시설 벌집도 있네요 벌집 제거 이상 없습니다 잘입고 예 마이 안테나 트리 밴드 예 쓰리 밴드 안테나 HF 2미터 약 UHF 약 2.4의 파라볼라 파라볼라 예 2.4 기가헤르츠 안테나 UV 그라운드 플라인 GP 안테나 시스템 마이 안테나 시스템 점검합니다 예 점검합니다 오오래서 틀린것들 로테이터 kr-1000 sdx kr-1000 sdx 로테이터 오 돌아갑니다 오 돌아가는 것도 있네 예 다 점검을 하고 내려갑니다 커시 크라우프트 r-80 여기도 다 점검을 합니다 커시 크라우프트 r-80